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스케일 아웃이라고 하는 주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살펴봤던 것은 스케일 업이라고 하는 건데요. 스케일 업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의 어떤 수요에 따라서 컴퓨팅 파워의 어떤 요구에 따라서 더 좋은 컴퓨터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이 우리가 스케일 업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것은 스케일 아웃이라고 하는 기법인데 스케일 아웃이라고 하는 방법론은 여러 대의 컴퓨터가 협력해서 어떤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는 말하자면 이 컴퓨터들의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뒤에 보이는 이 나무 보이시죠? 저 나무들을 보면 저 나무들이 협력하고 있는 그것처럼 보이진 않죠 사실은 제가 이 나무를 가지고 온 이유는 사실 여기 있는 나무들이 사실은 나무들이 아니라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이 숲은 사실 하나의 나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이제 판도라고 하는 숲인데요 이 숲의 특성은 뿌리가 하나에요. 즉 여기 있는 각각의 나무들은 하나의 뿌리를 공유하고 있는 뿌리가 그 나무의 어떤 개체를 결정한다고 한다면 하나의 거대한 나무가 숲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판도라고 하는 이 숲을 저는 이제 스케일 아웃의 사례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 판도라는 숲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8만 년 동안 살아남은 아직 죽는 것이 증명되지 않은 그런 숲이고요. 그리고 무게는 뭐 제너럴 셔먼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그 거대한 나무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무겁고 거대한 큰 그런 숲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있는 나무 어떠한 나무 하나도 제너럴 셔먼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일개체보다 크지도 않고 더 오래 살지도 않았겠지만 이 숲 전체는 이 숲 전체와 제너럴 셔먼을 비교하면 제너럴 셔먼은 사실은 되게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독특한 나무입니다. 예 바로 판도라는 나무예요. 자 그래서 이제 스케일 아웃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시스템이 컴퓨팅 파워를 컴퓨팅을 더 많이 요구할수록 점점 스케일 업을 하다보면 어느 시점에서 인류가 도달한 이 단일 컴퓨팅으로서의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그럼 그 한계에 도달했을 때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스케일 아웃 밖에 없습니다. 즉 여러 대의 컴퓨터가 서로 연결돼서 협력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 예 그거밖에 없어요. 자 근데 이 스케일 아웃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 여러분이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제 생각엔 스케일 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너무 꿈이 커서 꿈이 큰 건 너무 좋은 일이죠. 너무 큰 꿈 때문에 어 스케일 아웃에 너무 집착을 하다보면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 스케일 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해져요. 예 그리고 그런 복잡성은 여러 가지 문제를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간단한 해결책이 있다면 간단한 해결책을 쓰되 장기적으로는 스케일 아웃이 무엇인지 또 스케일 아웃을 하기 위해서 어 스케일 업 단계에서도 할 수 있는 실천적인 것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파악했다가 스케일이 더 커져야 되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빠르게 스케일 아웃 전략을 펼치는 방법을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사실 그 우리 왜 시골길에 있는 그 도로 있잖아요. 사거리 어 거기엔 사실 필요한 게 없어요. 도로만 있으면 됩니다. 신호등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왜냐 차가 많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도시에서의 사거리에는 신호등이라는 아주 복잡한 체계가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면 뭐 인터체인지 같은 걸 보면 논스톱으로 자동차들이 사거리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복잡한 또 굉장히 많은 자본을 들여서 아주 복잡한 도로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보셨죠. 바로 규모에 따라서 수준에 따라서 적합한 모델이 따로 존재한다 라는 것을 좀 명심하시고 불필요하게 시스템이 복잡해지는 것은 피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스케일 아웃을 어떻게 실제로 해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하나의 샘플을 상정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